야야, 김찬아, 저리 봐. 그래 보여? 사람들이 보여? 아싸, 나들이 보여? 아니야, 우리 인생이 우리 차례 안 돼. 아직 화면은 안 나오는데 지금 이걸로 카메라에 조정할 수 있어요. 해볼래요? 화면 나왔다. 얼굴 보이죠? 이쪽은 좀 없어요? 저기 못해. 이거 한번 조정해볼까요? 왼쪽으로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돌아가네. 여기 화면도 돌아가네. 반대로 하면 또 어떻게 되죠? 반대로 돌려볼까요? 저기 보이죠, 꼬리. 꼬리 움직이는 게 보여요? 그러면 오른쪽, 왼쪽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? 여기 스마일이 움직이는 게 보여요? 그러면 막 돌려봐요. 막 움직여요. 움직이죠. 아저씨가 앉히고 있는다고 해요. 왜? 멋질 텐데 안전을. 그럼 안전을. 안전을. 카메라 좀. 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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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